유튜브 노음성황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서는 조세제도에 제가 밑바닥만 깔고 갈 테니까 밑바닥만 봅시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했었어. 조세. 이거 내가 당신이 언제 했어? 했어. 뭐 할 때 했냐면 관료전 녹읍하면서 제가 읍이랑 전 설명하면서 이거 살짝 한다고. 그래서 원래 조세라고 하는 단어는 이 조자가 토지세 얘기하는 거고 세자가 인두세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이랑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조세가 더 쉬워.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게 조세라는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쉬워. 더 어려운 건 토지제도야. 왜냐하면 토지제도는 오늘날 없는 개념이야. 이게 전근대사 개념이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조세인데 조세의 가장 기본은 예를 들어 이분이 개인사업자건 근로소득자건 매달 매달 올리는 소득이 있잖아. 거기다 세금을 갖다 때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인세고. 그다음에 이분이 갖고 있는 무형 유형의 자산이 있잖아. 그런데 전근대사회는 무형의 자산이라는 건 없다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뭐 예를 들어 지적 저작권이라든가 무슨 뭐 증권이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는 무형의 자산들이 있잖아.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땅에다 세금을 부과한다고 이걸 뭐라 그래? 주라 그래.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 그런데 고대 노이즈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토지세의 비중이 약해요. 왜냐하면 아직은 토지생성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 사회를 돌리는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사실은 인간의 노동력이야. 그래서 세금의 비중이 어디에 가 있는 거야? 인두세가 큰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게 뭐 안개거리가 돼? 됐죠? 고대 노이즈사회니까 노예의 노동력을 돌린다고.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많이 세금을 때린다고? 인간단한테 세금을 때린다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 관료전이랑 노급 비교할 때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인간의 노동력을 누가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왕과 기족 간의 그 갈등이 있다고. 그런데 그 갈등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문제 나올 때는 관료전이냐 노급이냐 그냥 그걸로 나오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요. 쉽잖아.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사료로 보여드릴게요. 사료로. 사료 갑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보실래요? 바로 옆에 있어요. 머리를 우측으로 돌리시면 돼요. 자, 갑니다. 백제신라는 가볍게 보시면 되고 고구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수서에 있는, 이게 중국 역사서거든요. 수서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야. 그래서 제가 딱 두 문장만 읽을 건데 이 두 문장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 세 개가 있어. 그런데 그 세 개를 어차피 본문에 있어. 그러니까 본문에 외우면 돼. 이해 됐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그러지 말자고 내가 지금 사료를 보는 거야. 자, 빠르게 볼게요. 갑니다. 새는 포머기 다섯 필의 곡식이 오섬이고 그 다음에 조는 상호가 일섬이며 다음은 7마리고 그 다음에 하오는 몇 마리라고요? 5마리다. 끝. 이게 딱 두 문장이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두 문장에. 자, 그러면 첫 번째 것부터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 두 문장은 딱 읽고 나니까 첫 번째 뭘 할 수 있어? 아, 아. 국가가. 방금 우리가 한 얘기 그대로야. 자,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세금을 걷는 게 몇 가지다? 아, 두 가지구나. 두 가지구나. 그치? 하나는 뭐라고요? 인두새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아, 토지새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걷는 거야? 세가 있고 조가 있네. 합쳐서 조새라고. 별거 없죠? 자, 그런데 그 양을 한번 보세요. 방금 전에 얘기했지? 뭐가 훨씬 많아? 야, 이거 비교의 대상도 아니다. 그치? 뭐가 훨씬 많아요? 새가 훨씬 많지? 왜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눈만 뜨고 있으면 보여. 그러니까 새는 포목이 다섯 필에 곡식이 오섬이야. 분량이 많잖아. 그런데 토지새는 가장 많이 내는 애가 그러니까 일말밖에 안 내잖아. 아니, 저 뭐야. 일섬밖에 안 내잖아. 맞죠? 그러면 비교해 보면 지금 인두새 같은 경우에는 오섬인데 토지새는 제일 많이 내는 친구들이 오섬의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 일섬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이제 하나, 둘, 셋. 세 수로 나눴으니까 그다음은 7마리고 가장 못 사는 애들은 그냥 5마린 거잖아. 뭔 말인지 돼요? 오케이. 오케이. 됐지?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정보. 그러니까 토지세랑 인두세 중에 세금의 비중은 뭐가 훨씬 크다? 아, 인두세가 훨씬 크다. 됐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정보는 뭐야? 토지세를 걷는데 어떻게 걷은 거야? 국가가 아직은 다펌을 할 능력이 못 되는 거야. 다펌이라는 단어는 혹시 기억나세요?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토지세는 얼마를 걷는다고요? 10분의 1을 걷어요. 10분의 1. 그런데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을 걷으려면 잘 생각해봐. 10을 파악해야 되지. 이 10을 파악하는 과정을 다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다펌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제가 고려 문종편을 설명할 때도 이 얘기는 했었어. 그런데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앞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다펌이라는 단어는 50회 이상 해요. 이런 말 앞에서 했었다고. 그러니까 10을 조사해야 일이 나오잖아. 그런데 여러분 10을 조사한다는 게 어렵다니까. 21세기 대한민국 국세청이 가장 큰 고민이야. 예를 들어 2017년 2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국가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국세청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과세의 기준이 명확해지는 거 아니야. 이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오케이. 그런데 보니까 능력이 안 되네. 그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0분의 1세를 걷는 게 아니고 봐요. 세금을 어떻게 걷냐면 자, 이게 뭐야 이거? 저 염료수 누구 거예요? 파란색. 당신 거? 비싸 보이는데? 영어 잔뜩 써 있는데? 잘 사네? 많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됐어요? 여기는 뭐야? 물이야? 그냥 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없네. 많이 힘들구나. 좀만 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눈으로 보고 세금을 대충 갖다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연소득이 2017년 소득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귀속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파악할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정부가. 그러니까 그냥 보고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 들고 다니네. 많이 내. 이해 돼요? 그래서 몇 등급으로 나눴다고요? 세 등급. 이게 세 번째 정보야. 그래서 토지세는 10분의 1이 아니네. 10분의 1을 걷는 건 언제냐면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 이후 얘기야. 그러니까 고구려신라 백제는 아직 그걸 파악할 국가가 능력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눈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아이 잘 사는구나. 많이 내. 그냥 보통이네. 그냥 내. 그다음에 뭐 힘들지? 좀만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됐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건 모르셔도 돼요. 그냥 가볍게만 보면 유인은 3년에 한 번 10인이 가는 배 한 필만 낸다. 그럼 저서만의 유인은 뭐겠어요? 한자 읽어봐. 사람이 막 흘러다니지? 뭐야? 탐험가야? 뭐겠어요? 집두절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힘들구나. 그런데 정부가 파악은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유랑민들은 집두절도 없이 소위 말해서 경제적 무능력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대충 10명을 묶어서 매년 걷기는 어려우니까 일정한 기간에 아주 소량의 세금을 걷었나 보다. 됐죠? 끝. 절대 수치 외우는 거 아니야. 이런 수치 아무도 안 물어봐. 시험에. 그러니까 고구려가 예를 들어 그러니까 고구려가 조세를 걷을 때 예를 들어 토지세를 어떻게 걷었느냐는 대충만 알면 되죠. 수치 정확하게 아무도 안 물어본다고. 이해됐어요? 느낌만. 그러니까 조나 세 중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조나 세 중에 비중은 뭐가 컸다? 인두세. 그러니까 고대사회답다. 그치? 아직은 토지세 양성이 약하니까. 여기까지 되신 거죠.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이게 중국 당나라를 고치면서 이게 확정이 돼요. 그래서 토지세는 그대로 넘어온 거야. 조는 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용과 세가 돼요. 자, 첫 번째 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동력을 징발하는 거야. 그래서 일명 뭐라고 그러냐면 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역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역역이라고 하는 건 일명 몸세라고 불리우는데 모든 사람이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만 걷는다? 이 사람한테만 걷어. 자, 이거 뭐라고 읽는 거야? 한국사에서는 제이라고 읽으면 안 돼. 그래서 뭐라고요? 정이에요, 정. 근데 이 얘기 답해서 했어. 그런데 이 정이 뭐라고? 고물의 정. 이게 뭐라고 했어요? 쟁기라고 그랬지? 그래서 밭에 나와서 뭐하는 사람들이야? 쟁기 끄는 사람들이야. 자, 보니까 쟁기 끄는 애들 누구야? 16세에서 60세 사이에 남자애들이야. 이해 됐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몸으로 떼우는 세금이야. 여기까지 됐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세금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인두세에서 이제 이게 분화가 되는데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특산물을 현물의 형식으로 바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곡물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현물이야. 그런데 보통 그냥 특산물이라 그래.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워낙 잘 기억하니까. 그리고 정확한 명칭은 곡물이에요. 됐죠? 자, 그다음에 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남북국 시대 이후에는 10분의 1세로 이제 확정이 돼요. 됐죠? 그런데 이것도 논란이 있어요. 야, 10분의 1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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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의 1은 고려부터야. 그래서 태조한 거니 백성들한테 거둘 때 적당히 거둬라. 그게 뭐라고? 취민 유도. 취민 유도가 뭔데? 10분의 1. 그러니까 그 전에 10분의 1인데 10분의 1이라고 얘기했겠냐? 10분의 1을 잘 안 지켜줬으니까 10분의 1이라고 그랬겠지? 이런 시각도 있어. 그런데 문제는 국정교과서가 그냥 통일신라 이후에는 10분의 1세로 기술을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그냥 무조건 10분의 1 끝이야.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금은 세 개를 거둬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한 번만 더 할게요. 첫 번째 조용조, 조용조, 조용조 세금을 이렇게 걷는데 토지에 걷는 세금을 그래서 일명 뭐라고 그러냐면 땅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땅세라 그래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이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이 뭘로 세금을 내는 거야? 몸으로 내지? 그래서 일명 몸세라 그래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특산물을 현물의 형태로 내는 곡물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집집마다 냅니다. 그래서 일명 집세라 그래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여기에 단, 단 주의사항이 하나 있답니다. 자,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 집세는 원래는 집집마다 내는 게 맞는데 단, 단 언제만 지금 우리가 하는 고대만 좀 예외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거둘 능력이 좀 안 돼요. 그래서 고대는 이 집세를 어떻게 걷냐면 그냥 마을 단위로 촌락 단위로 거둬요. 됐죠? 언제만 예외라고요? 고대만 그 다음에 나중에 중세 이후에는 집세가 됩니다. 가오 단위로 걷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금 걷는 거 세 개 조, 용, 조에 대한 말씀 다 드렸어요. 됐죠? 그런데 일단 가볍게 한번 보세요. 그런데 얘가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전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그냥 대강의 단어뜻만 기억하면 돼. 됐죠? 별거 없지? 외우지 말고 외우지 말고 이렇게 어디 있어.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중에 이거 어차피 제가 설명을 하고 가는데 별 얘기 없었잖아.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그렇죠? 그런데 시험은 이게 어디에 다 나오냐면 무조건 조선후기에 다 나와.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문제는 출제율의 90%가 조선후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 조선후기 얘기로 바로 가볼게요. 그냥 나중에 할 건데 프리뷰로 보여만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토지세가 최종적으로 조선후기에 얘가 뭐가 될 거냐면 영정법이 될 거야. 됐죠? 이게 인조 때 확정되는 결당사두. 자, 그 다음에 역역을 징발하는 건 중간에 군포내는 걸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 중종 때 만들어지는 군족수포제가 농민들을 너무 괴롭혀. 비리도 많고. 그래서 영조가 1750년에 자, 이 군포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영조 때 실시되는 균역법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광해부터 시작해서 1603년 광해부터 시작해서 1703년 자, 숙종 때가 돼서야 비로소 전국으로 확정되는 게 뭐냐면 대동법이에요. 그래서 이 공물 문제는 대동법이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집중되는 거야. 됐죠? 어차피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조선의 편에서 자, 그럼 이건 조선의 가서 좀 자세히 얘기할 건데 여기서는 그냥 소개만 한 거야. 그러면 이걸 내가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시는 조용조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이 세 가지 세금 중에 농민들을 가장 괴롭혔던 건 뭘 것 같아요? 어? 농민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건 조용조 중에 뭘 것 같아? 그쵸, 조. 좋은 선택이야. 3분의 2지, 확률이. 위에 조야, 밑에 조야? 어? 네, 밑에 조예요. 왜 밑에 조지? 왜 밑에 조이냐면 봐요. 이 조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땅세는 누가 내는 거야? 그렇지. 땅 주인이 내는 거야. 지주가 내는 거야. 한 번만 더 갈게요. 땅이 없으면 해당 사항이 없어.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두 번째 땅 주인이라 할지라도 이게 비율로 움직여. 그러니까 올해 농사가 잘 되면 10이 커지면 1이 같이 커지는 거고 비율이니까. 그쵸? 왜냐하면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 그러면 올해 농사가 안 좋아지면 10이 작아지겠지. 그러면 1이 같이 작아진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좀 괜찮지. 그다음에 용이라고 하는 건 이게 자꾸 부르는 게 엄청 귀찮고 열받긴 하는데 어쨌건 가서 몸으로 때우면 되잖아. 그런데 재산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부과되는 게 곡물이야. 그러니까 특산물로 현물로 내는 이 조가, 이 집세가 원래 농민들을 가장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얘는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조용조라는 건 당나라 때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나라 때 수문제가 연습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당태종 이후에 이게 확립이 되는 거야. 당태종 이후에 확립이 되는데 AD 755년 중국에서는 안사의 난 이후에 실제로 이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얘가 사라져요. 그래서 양세법이라고 해서 세금을 그냥 두 가지 형태로 본가울로 걷는 방식으로 바뀌거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마지막까지 받아들인 다음에 유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농민들을 가장 괴롭히는 건 미치게 하는 건 무조건 곡물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첫 번째, 얘가 기준이 되게 모호해요. 그러니까 기준도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해볼게요. 자, 봐요. 연습 한번 해봅시다. 그냥 편하게 들어, 편하게 들어. 외우지 말고. 경제라니까. 저 동네가 예를 들어 대구야. 그러면 대구는 특산물이 뭐야? 아니면 대구에 안사라도 괜찮아. 이 정도는 알죠. 대구의 특산물이 뭐야? 그러면 사과. 그럼 봐요. 대구에서 사과가 올라오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두 번째. 자, 그러면 저 동네는 전주야. 그러면 전주는 특산물이 뭐야? 설마 비빔밥 하면 퇴장시킬 거야. 자, 그래서 밥 따로 올려, 야채 따로 올려, 비벼서 한꺼번에 올려, 어떻게 올려. 자, 봐봐요. 특산물이 뭐예요? 하면 부채예요. 그러면 전주는 뭐가 올라와? 부채가 올라와. 저 맨 뒷동네에 있지? 저기는 제주야. 제주는 특산물이 뭐야?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 말이야. 그럼 말이 올라와.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질문. 자, 이 동네는 고양시야. 고양시는 특산물이 없어. 그래서 고양시는 안 내. 이거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대구랑 전주 사람들은 죄졌니? 아, 이해돼요? 여러분, 세금이요. 어떻게 특정 동네는 내고 특정 동네는 안 내는 세금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니? 맞잖아요. 그러면 조선팔도 온 백성이 고양시에 모여 산다니까.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런 세금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면 보세요. 그럼 고양시는 뭘 낼까요? 특산물이 없는데. 아,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필요한 물품 중에 예를 들어 아직은 지역을 그러니까 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물품이라는 게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그걸 정부가 그냥 임의로 갖다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명태가 필요한데 명태 나쁘 지역이 없어. 그러면 고양시는 가오다, 명태 30마리 이렇게 그냥 갖다 때리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이렇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게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얘는 필연적으로 나중에 뒤가서 또 할게요. 자, 필연적으로 불산과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불산과세라는 건 뭐냐면 그대로 읽을게요. 별 얘기 아니야. 외우지 말고. 단어 또 외우지 말고. 단어 지침이 절대 안 나와. 이해 됐죠? 그러니까 무조건 말은 풀어줘서 나와. 그러면 한자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소린지를 이해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생산되지 아니하는데 세금으로 부과해버리는 거야. 이해 돼요? 방금 고양시 경우지. 고양시는 명태가 안 난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명태는 안 잡지만 최소한 우리가 상식선에서 대한민국에서 명태가 어디서 잡히는지는 알지? 바다. 맞아요. 바다예요. 그런데 바다 어디 바다야? 명태가. 아무 바다나 다 잡히는 거 아니야. 어느 바다에서 잡혀? 네, 동해에서 잡혀요. 그런데 고양시는 서쪽에 있답니다. 그러면 고양시 사람들은 가오당 명태 30마리 하면 고양시는 돌아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명태가 없는 걸 어떻게 해? 안 잡는 게 아니라. 이해 돼요? 그래서 이런 불산과세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겨요. 그다음에 또 이런 문제는 안 생기겠어? 해볼게요. 자, 대구는 가오당. 자, 이제 예를 들어 사과 50개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사과 50개 보내. 그러면 대구 사람들 돌아버리는 거야. 왜? 지금이 이제 8월 됐거든. 저 좀 봐요. 사과는 아무 때나 나는 게 아니야. 맞죠? 어? 저 조금 전에 사과 먹었어요. 퇴장시킬 거야. 이해 됐죠? 자, 사과는 언제 나? 가을에 나잖아, 가을에. 됐죠? 그러니까 이게 특산물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토지세는요. 예를 들어 농사 끝나고 세금을 걷는 건 이게 전부 수학의 시기가 같단 말이야. 비슷하잖아요. 대동소위하잖아. 그런데 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서 나는 시기가 다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여름에 대구에다가 사과 보내라고 그러면 이제 사과 막 익어가고 있는데 대구 사람들 돌아버린다니까. 그럼 무슨 문제가 벌어져요? 이거 시기도 다 다르잖아. 맞죠? 수학의 시기도 이게 지역별로 작물의 특성상 다 달라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다음. 좋아. 그럼 가을에다 쳐. 그러면 가오당 사과 50개.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전주는 가오당 부채 몇 개예요? 어? 저희가 50개면 사과 50개면 부채는 몇 개야? 50개? 50개는 다 50개야? 그러면 제주도는 말이 50마리니? 저 좀 봐요. 만약에 그러면 제주도는 가오당 말 50마리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주도민 전체가 단체로 목을 메요. 이해돼요? 그러면 사과 50개가 말 몇 마리니 도대체? 아이, 기술이 뭐하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또 운반 보관도 엄청 어려워. 예를 들면 만약에 특정한 지역에 충북에 있다고 해봐요. 충남에 예를 들어 홍성? 뭐 홍성이 있어. 그럼 충북, 아니 충남. 충남 홍성군? 홍성읍?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오골계가 특산물이야. 그래서 오골계를 올린다. 그러면 여러분 생물은요. 국가에 올라올 때 소위 말해서 진상될 때 무조건 살아있어야 돼. 이게 원칙이야.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냉동, 냉장시설이 없잖아. 이런 게 제대로 안 갖춰져 있잖아. 그러니까 생물이 올라올 때는 무조건 살아있는 거야. 여기서 이해 돼요? 그러니까 오골계가 만약에 궁중에서 쓰일 때는 요리하기 전에 잡는 거야.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만약에 오골계 가오당 20마리라고 해봐. 그럼 오골계가 올라와. 그럼 누군가 오골계를 데리고 와야겠지? 맞아요? 그래서 막 똑똑똑똑 이런 거 데리고 오잖아. 그런데 얘들이 오다가 스트레스를 좀 받은 거야. 짜증이 좀 난 거야. 잘 봐요. 그래서 오다가 오골계가 죽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야. 이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운반 보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기도 다르지. 기준도 모호하지. 운반 보관도 어렵지. 그다음에 생산되지 않았는데 부과하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 조라는 게 거기다 또 이 집세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재산의 정도도 고려하지 않아. 그러니까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이 적게 내는 개념도 아니야. 그러니까 농민들을 가장 미치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이 됐어요? 그냥 느낌만 느낌만. 여기서 지금 내가 말한 것 중에 외울 게 뭐가 있어? 됐죠? 이런 것도 외우면 안 돼. 이해 됐죠? 이런 거. 이해 됐죠? 그럼 봐요. 그러면 결론. 나중에 우리가 조선후기에 어차피 문제는 조세 수치제도는 90%가 조선후기에 나오거든. 그러면 셋 중에 출제율 1위 누구겠어?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했어요. 여기서 설명했잖아. 퇴장이야. 자, 보세요. 세 개 중에 출제율 1위 누구야? 무조건 대동법이야. 이해 돼요? 얘가 출제율 1위예요. 1위. 이해 됐죠? 그래서 대동법은 시험부로 들어가실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다음에 출제율 2위가 누구냐면 17, 18세기에 농민들이 가장 미치게 했던 게 군포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그다음에 균형법이에요. 그리고 영정법은 생각보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됐죠? 나중에 뒤가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만 잠깐 프리뷰로 설명을 좀 잠깐 했어요. 자, 가볍게 보시면 되고 별 얘기 없죠? 별 얘기 없어요. 자, 그다음 얘기를 조금만 더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 국가가 그러니까 토지세에 대한 10분의 1을 수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금 수치를 위한 정부에 뭔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그 과세에 대한 기준들이 있어야 그러니까 각각의 구성원들한테 과세를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래서 토지세 수치를 위해서 정부가 만드는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지. 자,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양안이라고 합니다. 됐죠? 네, 이걸 뭐라 그래요? 양안이라 그래요. 그리고 양안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무슨 무슨 안 이런 말 나오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어? 어, 무엇무엇을 기록해놓은 장부, 수첩, 명부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량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토지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어, 어, 측량 했다는 얘기야. 측량. 이해 됐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량전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두음법칙이니까 리을이 날아갔겠지. 자, 그래서 뭐예요? 양안입니다. 하나 더. 그 다음에 양안은요. 얼마마다 작성하는 게 원칙이냐면 20년마다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답헌을 할 때 답헌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답헌을 할 거면 지금 이만큼을 답헌할 거야, 국가가. 그러면 이 땅의 소유주가 누군지는 정부가 그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10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일을 누구한테 과세할지가 명확해지는 거잖아. 이해 됐죠? 자, 이걸 뭐라 그래? 양안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 자, 그러면 노동력 증발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정부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럼 그건 뭐라고 하느냐? 그건 호적이라고 합니다. 됐죠? 얘는 뭐예요? 호적이에요, 호적.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별 얘기도 아니야. 그러니까 가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적 그냥 기록해놓은 거야. 이해 됐죠? 그러니까 가구에 한 가구당 한 가구당 한 가구당 한 가구당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가구별로 해서 지금 이 가구의 양인장종의 숫자가 몇 명이냐 이런 걸 정보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야 뭘 부과해? 그러니까 역역을 동원할 때 이 집에서 몇 명이 어떻게 동원될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해 됐죠? 오케이. 자, 하나 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가오에 대한 기록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역역을 어떻게 동원할 거냐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금 중에 집집마다 걷는 세금이 있다고 했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집집마다 특산물을 현물의 형태로 납부할 때 이거를 사실은 걷을 때도 얘가 무슨 역할을 하겠어? 기본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호적을 통해서 이 두 개를 수치하는 거야. 여기까지 된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호적은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자, 원칙이 자, 3년마다 기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죠? 됐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그 다음에 이거는 정부가 갖고 있어야 되는 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인데 그냥 가볍게 보세요. 양안과 호적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야겠지. 데이터베이스가. 그러니까 가호에 대한 기록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얘는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가호에 양인장동이 현재 몇 명이나 나오면 이거는 끝나버렸잖아. 여기서 모든 게. 근데 여기는 하나가 더 있어야 되지. 맞지? 뭐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각 지역별로 어떤 물품이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구는 사과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고양시는 명태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전주는 부채라는 게. 맞죠? 그건 뭐라 그러냐면 공안이라 그래요. 공안. 됐죠? 얘는 가볍게. 그러니까 공물에 대해서 안 기록해놓은 거지. 뭔 말인지 이해 되잖아. 그래서 이게 나와야 특정 지역에 무슨 물품을 거둘지가 나올 거 아니야. 맞죠? 맞죠? 오케이. 근데 공안은 어떻게 작성하냐면요. 기본적으로 공안은 매년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매년.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조용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얘기 말씀 다 드렸습니다. 끝. 별력이 없죠? 별력이 없어요. 되죠? 자, 근데 대신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들을 무시하면 안 돼. 쉽다고 무시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나중에 조선후기에 얘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나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어에 대한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만 갖고 있으면 돼요. 됐죠? 그러면 또 안 되면 또 외우지 말고. 외우는 거 아니야, 여기는.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갈게요. 아니, 문제란다. 교재 바로 들어갑시다. 131페이지입니다. 자, 상국시대예요. 자, 종료. 조세수침. 조세는, 자, 밑줄 만 칠게요. 재산의 정도에 따라. 거기다 밑줄. 뭔 말인지 알겠죠? 재산에 따라서 호를 나누는 거야. 뭐 할 능력이 안 돼. 토지세인데 십을 조사할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대충 이거 다 했던 얘기야. 눈으로 대충 보고 잘 사네, 많이 내. 끝.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물은요. 각 지역에 따라서 특산물을 현물 형태로 납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역동원은 15세 이상입니다. 여기다 밑줄. 어? 아까 우리 16세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전부 통일신라 이후에 확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삼국시대는 아직 이것도 아니고 15세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료가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사료 중에 두 번째 사료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지금 이 사료는요. 삼국사기. 그러니까 백제봉기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삼국사기 신라봉기에 사료인데 이게 두 개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뭐라고 보냐면 그러니까 백제에서 지금 위례성을 수리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징발했냐면 15세 이상 된 자들을. 이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봉기에도 봐도 하슬라 사람 15세 이상을 징발해서 성을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16세라는 것도 역시 그러니까 남북국시대에 통일신라 이후에 확정이 되는구나. 이 전에는 아직은 16세가 아니라 15세였나 보다. 그렇게 봐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는 거야. 자,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삼국의 수지제도 자, 고려 인두세 자, 아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아까 우리가 봤던 사료야. 그 다음에 백제는 고려는 비슷하고요. 신라가 조용주를 제일 먼저 받아들입니다. 됐죠? 자, 밑에 내려와서 남북국시대입니다. 자, 남북국시대부터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거야. 자, 수지제도의 정비로 갈게요. 자, 첫 번째 생산량의 10분의 1 자, 거기다 밑줄. 그 다음에 곡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밑줄줄게요. 촌락 단위, 촌락 단위, 됐죠? 촌락 단위로 특산물을 걷는 거야. 그 다음에 역역은 군역과 요역으로 나눠져요. 자, 군역과 요역을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군역이 뭐겠어? 어, 군사훈련. 그 다음에 요역이 뭐겠어? 어, 그냥 일반 삽질.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16세, 60세 남자. 거기다 밑줄.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 밑에 한글자만 써봐. 정. 됐죠? 네, 그냥 한자로 쓰세요.